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빙태 교수입니다. 100억짜리 주식 투자 레슨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채치 bt ai를 활용한 투자 정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700포인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884포인트로 오르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360포인트로 오르는 추세고요. 나는 오르는 주식만 산다 그 비법은 이걸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으로 한국 주식 투자의 흐름은 우리가 소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떤 길 쪽에서 나가려면 이렇게 몰아가는 거잖아요. 앞쪽으로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의 어떤 특성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시 바이오 주도주가 곧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도주는 반도체가 선두에서 앞으로 나갈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다음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순으로 소몰이 방식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 자축권은 HLB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늘 날짜 차트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이오 주도주 중에 제가 한 네 가지를 뽑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웅지약의 한올 바이오파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오리온이 여러분이 바이오를 인수했죠. 레고 캠바이오, 레고 캠바이오도 관심을 가져주고요. 당연히 HLB 요즘 잘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젠 역시 관심을 가져줄 바이오 주도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는 소몰이 방식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흐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주식의 상세한 흐름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밑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1. 차트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도, 매수 타이밍에 탁월한 감을 갖춰야 합니다. 또 거래량을 보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가치 투자 철학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낸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고 하는 저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거죠. 자신만의 투자, 매매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레슨을 통해서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체계적인 투자 시스템을 갖추시면 확실히 수익을 낼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